고령화와 핵가족으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138만명이나 됩니다. 이런 독거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날씨는 일교차가 커서 노인분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 계통에 질환을 앓는 나이 많으신 분들로 인한 119 응급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온종일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서 지내므로 저온화상을 조심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 한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빙판길에서는 낙상에 대비해 양손을 바깥으로 꺼낸 채 보호폭을 줄여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히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상사고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겨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독거노인들 생활관리사나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주 2회 안부 전화를 통하여 정부에서는 독거노인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생활관리사, 지자체,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고 119도 긴급구조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 U-119 안심콜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심혈관계 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이나 어린이, 외국인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U-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해 둠으로써 119 신고 시 최인접 119 출동대가 U-구조자의 질병 특성 등을 미리 알고 출동하기 때문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119 신속 대응 서비스입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며 폭설과 한파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따뜻이 잡고 겨울 추위를 함께 이겨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무입니다. TBS 손은일입니다.